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면 로봇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산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봇틱스 사랑이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딱 매수가 근처예요. 딱 100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지금 14만 2800원. 지금 시세는 2900원입니다. 근데 비중이 30%라서 이거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 들어가셨다면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 지금? 승부로. 로봇과 관련해서 어제도 또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20만 원대 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전무관님, 레인보우 로봇틱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내년도에 사실 시장의 주도주를 네 종목을, 네 개 업종을 뽑으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가 이거는 주도주가 되죠. 이 반도체는 HBM 쪽입니다. 제가 큰 흐름을 내가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주도주는 여러분들 이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이거는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주도주인데 이거는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게 나와 있는 로봇입니다. 저는 로봇이 내년도 저는 주도주라고 봐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달고 가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은 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은 딱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업종의 주도주를 봐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는 레인보우 로봇티스하고요. 지금 두산 로봇티스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두산 로봇티스입니다. 두산 로봇티스 주가가 3만 원대 초반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두산 로봇티스의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냐면요. 2조 9천억이에요. 2조 9천억이고요. 잘 기억하세요. 두산 로봇티스의 시가 종액이 2조 9천억이고 레인보우가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냐면요. 한번 볼까요? 시가 종액이 2조 7천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가 종액이 2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로봇티스가 주도주냐 아니면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주도주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부한대요. 결국은 나중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티스의 지분을 14%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와 두산 로봇티스의 시가 종액이 아마 비슷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럼 지금은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시가 종액이 좀 적죠? 아까 두산이 2조 9천억이니까요. 2천억 정도가 적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두산 로봇티스 시가 종액이 앞서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4만 2천8백에 걸린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제가 왜 비중을 줄여두시라고 하냐면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가지고 그냥 내가 아예 그냥 중기 투자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져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게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는 비중을요.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정석이냐면 한 15%만 가지고 계세요. 15%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여백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수익 중이니까 일단 비중을 15% 줄여놓으세요. 비중을 15% 줄이고 나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저점을 다시 한 번 찍을 수 있으니까 얼마 12만 3천 원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한 13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절반 매도해서 15%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15%만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제가 항상 말하는 여러분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결국은 나중에 레인보우 로버티스는요. 시장의 주도주니까 길게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것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니까 길게 놓고만 이 종목은 주도주니까요. 무리 없이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